에까 다니엘 귀여워 아, 오늘 대본 영혼해요. 집안전 잘 할 수 있습니다. 히치! 의상 취향이 안 무서워. 케이팝을 매력 불러야 돼. 매력이 한쪽 볼 차례입니다. 제가 한 손을 불러고 있어. 이거 해야 돼. 언니 이거 스팀 안 무서운 거 같죠? 무서워요. 진짜 최연소인데 최장심이야. 진짜? 근데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지. 근데 전 제 키 너무 좋아요. 저 이승기 선생님 뵙는데 방송 때보다 키 더 나은 거 같다고 해 주신 다음에 이승기 선생님. 이승기 선생님. 이승기 선생님. audience 순서. 감사합니다.